콜롬비아 올리지 말고 내리지 말고 올리비아 헤어입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잠깐만요. 괜찮아요? 그만 아직 시작하는.. 상징 동물은 늑대, 상징색은 은별색, 상징 과일은 피자두입니다. 늑대는 왜 늑대인가요? 보시다시피 늑대처럼 생기지 않나요? 특이상 힘이 무척 세다는데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멤버들이 한번 제보를 해주시죠. 와이와이바이와이 준비를 할 때 언니 위험해요 하고 싹 끌었을 때 차가 오고 있었어요. 언니 위험해요 팍! 했는데 그 다음 차 앞으로 이렇게.. 그럼 세금 안 돼. 언니, 언니 위험해요! 차! 어, 그래! 쭉 끌어서도 약간 펀치하러 가고. 네, 맞아요. 펀치도 굉장히 잘하고요. 오락실에 있는 펀치 기계를 좋아합니다. 아쉽게 욕이 없지만..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포즈요? 포즈.. 포즈.. 오호, 펀치도 좀 낮아 rightshmen! 이렇게, 손목을 잡히지 않게 손목을 잡고. 왜? 오 Commonx2 알겠습니다. 귀여운 이미지를, 내 첫 곡관으로.. 멤버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롤모델이 혀하라고 합니다. 아ischer 단순님을 보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워왔는데.. 음악 주시죠! 음악 주시죠! 음악 주시죠! 잘 봤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춤 쓸 때 약간 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개인기 제보 좀 해주세요. 전인공 선배님을 굉장히 하이하이를 부르면서 하이하이 버전으로! 전인공 선배님 버전으로! 팬사입니다! 팬사입니다! 팬의 요청이 있었어요. 올리비아의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동물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한다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살짝 6시쯤에 일어나면 밖에서 리듬을 맞춰서 우는 새가 있는데 너무 똑같아요. 규! 눈 감고! 데뷔러 갑시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의 타이틀곡 이고이스트는요! 너하니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곡입니다. 작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추구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저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고이스트를 축가로! 자, 다음은 신랑 신부 축가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는 축가하시는 분의 얼굴을 만드시고요. 과연 무슨 축가 나올까? 궁금 궁금! 그쪽이 여자하고? 네! 네! 아, 외국 분이시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eschmr 것은 생 ocm X 2 그래서 오늘 규 mamy 무슨 말님의 음주 만드는 privilege 이제 소울의 End 저희가 number of these 이제는 넌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런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 들어봤으니까 댄스 한번 보시죠 댄스 한번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